비모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모입니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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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클래식 힐클리닝을 그리고 손을 사용할게요 오늘은 전통적인 클래식 귀청소를 준비했습니다 모직 손가락을 사용해서 아주 긴 시간 최대한 잠들 때까지 귀를 청소해 줄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잘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저씨가 사용해 이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는 아비가 가고자 기다리시는지 자자, 이제 고맙습니다. 아비가 가고자 아비가 가고자 아픈 하이 아비가 가고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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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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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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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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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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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